안녕하세요. 시의 별가래트 시의입니다. 우리 별안님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4월 셋째 주 주간 운세 살펴볼 시간입니다. 4월 15일서부터 4월 21일까지 한 주간의 운세를 픽업카드로 살펴볼 거예요. 요즘 날씨 많이 좋죠? 기분 좋은 날들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 한 주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지 우선 픽업카드 5장 먼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카드 뽑았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카드 뒷면으로 선택하실 분들 위해서 시간 드릴 건데요. 다음 주 한 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눈을 뜨신 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카드 선택하실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앞면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드 앞면으로 고르실 분들 위해서 시간 드릴 건데요. 다음 주 한 주를 떠올려 봐 주세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신 후 눈을 뜨신 후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카드 선택하실 시간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카드로 선택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번호 카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번호 카드고요. 이 번호 카드를 무작위로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무작위로 섞어 볼게요. 숫자로 선택하실 분들 방법 역시 똑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를 떠올려 봐 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를 생각하신 후에 1번부터 5번 중에 숫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선택하실 시간 또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 3번, 5번, 2번, 번호가 똑같이 됐네요. 그러면 각각의 번호하고 카드 매치 결과 확인해 주세요. 그러시면 지금서부터는 각 카드에 해당하는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카드 선택하신 벼라님들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fin언해 주세요. zij는 15부터 6,5번, 6번, 5번, 6번, 7번, 204번, 6번, 5번, 16번, 7번, 6분, 7번, 105번, 12번, 105번, 191번ada을 보여 heads. 확인해 주세요. 주님 Chun Gumat Howe. 지금ů colored 부분에 있는날에 써는 quest 왜요? 그래서요? 다른 원은 Quem이 될fte 채ивать 전 będzie 힘들 것 같아요. hadn't heard agree 드 Larger 그 외에 있는 무슨 말이죠? 우리 첫 번째 변화님들은 2주에 바쁘신 시기시네요 지금 과거에도 해오던 것들이 있고 이번 주에 하던 것들을 다음 주에도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좀 오랫동안 꾸준하게 해오는 것들을 이번 주에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던 것들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꾸준함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특히 눈에 띄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동을 해야 된다든지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협업이나 협력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더라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니면 거래 계약을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거나 영업을 해야 된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뭔가 약속이나 미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과 관련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회의하고 미팅하고 만나고 그리고 어떤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협동정신이라고 할까요? 우리 별안님들 자체도 이게 내가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런 기운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도움 같은 것들 함께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별 발표라든지 같이 어떤 레포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뭔가 PPT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생각이 강한 때가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걸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되고 그리고 좀 더 내가 사교적인 모습 사람들과 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미팅이라든지 사람을 많이 대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자세를 가짐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 만들고 함께 같이 일을 하게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결실 같은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뭐 2주에 계약이나 거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원하는 소득 같은 것들 어떤 문서 거래 계약 같은 것들이 이뤄지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나 결실들이 많이 나오는 때가 되고 만약에 인기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손님을 많이 끌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금전운도 좋은 그런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첫 번째 별안님들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서 2주에 특히 운이 좋기 때문에 2주엔 사람이 내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변과 좀 잘 지내려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함께 지내는 그런 모습이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런 주에는 잘못하면 이게 내가 너무 남한테 기대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뭐를 한다거나 내가 판단을 해서 뭘 하는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남이 좀 이거를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이 한 거에 좀 이렇게 얹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뭔가를 배우고 잘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이런 거는 좋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내가 관리를 하고 이걸 결정을 하고 해나가야 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주도권 같은 것들 뚝심 있게 해나가야 되는 것들에서는 중심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적인 성취 뭐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좋은 때이기 때문에 잘 하실 수 있고 이전에 해왔던 것들 잘 이렇게 좋은 결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운 같은 데서는 약간 좀 구설이나 다툼 시비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좀 경쟁적으로 나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다던가 나에 대해서 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를 좀 뒤에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나왔기 때문에 의미를 별로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는 내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시고요 애정혼 같은 경우는 지금 커플이신 분들은 잘 지내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약간 이때 말을 좀 예쁘게 안 하는 때가 될 수 있기는 합니다 말을 좀 이랬다 저랬다 한다거나 그리고 좀 상처 주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말한 거를 잘 안 찍힌다거나 이럴 수 있긴 한데 두 분이서 그래도 우리 1번 베라님들이 같이 잘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신 때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연하게 좀 잘 갖고 가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모든 거를 다 상대방이랑 다 같이 하려고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 트러블이 올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 목숨 네 목, 내 목숨 내 목 이렇게 좀 서로의 시간이라든지 영역 같은 것들을 인정해주고 나누는 그런 구분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예 혼자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주변에 썸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좀 관심 가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 저 사람은 되게 지적으로도 꽤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주에 그러면 그 사람이랑 뭔가 관계가 진전이 돼서 한 단계 앞으로 나가는 주냐 그러면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관계가 계속 좀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존과 유사하게 흘러가는 그런 한 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 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랑 잘 지내면서 그 안에서 내 실속도 좀 챙기고 그리고 인기도 좀 많이 끌고 일적인 부분도 잘 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뽑아놓은 7장의 카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모습인데요 만약에 금전운이 언제 제일 좋나요? 그러면 지금 월요일이랑 일요일이 금전운이 괜찮습니다 이때 뭔가 선물을 받는다거나 뭔가 이제 아니면 즐거운 소비 같은 거 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위한 투자 같은 것들 맛있는 거 먹는다든지 예쁜 물건 산다든지 이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소소한 그런 금전적인 이득 같은 거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성취 같은 경우도 월요일하고 일요일 괜찮아요 지금 이 한 주를 사랑하는 모습에서 월요일에서도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에 뭔가 중요한 만남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있으시면 이럴 때 잡아놓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런 나의 사교적인 어떤 화술 영염력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월요일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좀 바쁘고 일이 많은 때는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같은 경우도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좀 내가 바쁘거나 활동성이 좀 많은 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좀 잘 챙기시면은 좋고 화요일 같은 경우는 무언가 실수한다거나 뭔가를 빼먹는다거나 착각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충동구매 한다거나 아니면 뭐를 과하게 먹는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술자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절 같은 것들을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되게 좋기 때문에 한 주를 이런 금성의 모습으로써 사람들과 평안하고 평화롭게 아름답게 잘 지내는 되게 다 같이 조화롭게 잘 지내자 그런 시기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와중에서 내가 누군가하고 같이 뭔가를 저 사람은 저런 게 배울 게 있어 그리고 같이 할 때 좀 더 시너지가 올라가지 이런 거는 되게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대방에게 의존하려고 한다거나 어딘가 기대서 가려고만 하면은 그로 인해서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가 좀 주관을 가지고 내 판단력이나 내가 해야 되는 관리 같은 것만 정확하게 잘 하시면은 좋은 한 주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벼라님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벼라님들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2번 벼라님들은 굉장히 카드가 힘있게 나왔네요 내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시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결단력이라든지 무언가 지키고자 하는 힘 강한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 같은 것들 꺾이지 않는 의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한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내는 그런 주가 돼요 그래서 열정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미 전문가적인 면모를 갖추었다든지 어느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미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았다든지 어느 분야에서 어떤 학식이나 지식 같은 것들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노련미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뭔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실 수도 있어요 뭔가를 내가 꾸준하게 해온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2주에 좋은 결과물 좋은 소식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격증 같은 거겠죠 아니면 좋은 성적표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성과물 같은 게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나 뭔가 배우는 분들만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요새 늦게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라 야근을 합니다 밤새서 뭐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온몸이 너무 쑤셔요 일하느라고 되게 어려운 어떤 자료라든지 뭘 골치 아픈 것들을 뭘 해야 돼서 열심히 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과물 같은 것들이 2주에 나오는 때고 내가 그걸 한 것에 대한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실력 같은 것도 인정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좀 전문적인 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얻고 계신 그런 분들이 뽑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거래나 계약 같은 것들 기다리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고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서 좀 마음이 쓰이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2주에 계약이나 거래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들 있을 수 있으니까 되게 기분 좋게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카드에서 전반적으로 보이는 게 우리 별안님들이 나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강한 거는 좋은데 고집이 좀 강한 그런 시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한 게 이거다 그러면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틀이 되게 강해지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노력하고 있는데 나 정도의 실력인데 나 정도의 어떤 경력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상대방하고 대화가 좀 잘 안 통할 수 있거든요 서로 거기에서 오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가는 시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언 카드로 보면은 그래서 그럼 내가 굽히고 맞춰줘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조언으로 봤을 때는 그러기보다는 우리 이번 별안님들이 생각한 게 맞으니까 내 주장을 좀 밀고 나가라는 의미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철시켜라 내 위지를 그대로 보여줘라 아마 우리 별안님들 생각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성적인 에너지까지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주에 내가 만나는 어떤 거래 당사자나 상대방 내가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들이 사실 되게 고지식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권위주의적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부딪히게 될 수는 있는데 근데 다행히 우리 이번 별안님들이 되게 유연하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사회생활 만매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것들로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잘 풀리고 좋은 결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내 주장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굽히지 않고 그거를 잘 해결해서 뭔가 좋은 결과물들 얻어내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같이 뭔가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 뭐 이러면 내가 이걸 하기로 한 거는 이 위지가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밀고 나가셔도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어떤 일적인 성취 학업성취 그리고 뭐 취업승진 뭐 이런 것들에 다 좋은 카드 그리고 뭐 거래계약에도 좋은 그런 결과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애정운 같은 경우는 커플이신 분들은 2주에 굉장히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내가 좀 이 관계를 리드하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내가 상대방을 좀 더 리드하고 싶어하고 근데 상대방은 내가 좀 상대방이 나한테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이 자주 못 만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다 지금 바쁘신 것 같아요 뭔가 나만의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신 분들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주 못 만나면서 그냥 카톡 같은 거를 위주로 연락을 하는 위주로 한다거나 아니면 보더라도 잠깐 본다거나 아니면 장거리 연애를 하는 그런 중이라든가 해서 자주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두 분 관계에 큰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러는 건 아니고 그런 연애에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잘 보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못 보다가 이제 한번 보면은 그럴 때 이제 확실하게 서로 애정 표현도 하고 자주 못 봤기 때문에 더욱 뭐라 그럴까요 애달다? 그래서 좀 더 뜨거운 그런 사이가 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외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좀 나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제외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2주에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별아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차라리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예전 사람을 만나시려고 할까 싶은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예전 사람이 만약에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아무도 없는데요 뭐 이러시면은 지금 소개팅 같은 것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운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사귄다 이러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만약에 소개팅 있어서 만나거나 이러면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 되게 멋있다 되게 능력도 있고 그러면서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성으로서의 매력도 있는 그런 되게 뭐라 그럴까 매력이 좀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소개팅 같은 거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카드에서는 금전운도 좋아요 금전적인 그런 운도 안정적으로 따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7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아본 건데 지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모습이 황소자리의 모습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주를 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서부터 내가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래서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때고 그래서 그 한 주 동안 일적으로 어떤 성취물들이라든지 내가 어떤 이득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시기는 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 때가 월, 수, 금이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합격과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애정운이 있을 수 있는 시기 같은 경우는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이런 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연락 같은 것들을 기다리신다거나 거래 계약과 관련된 일들이 있다 그러시면 월요일, 월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도 가능한 그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세요 한 주 흐름도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좋고 사람들과 이렇게 감정 소통도 잘 되고 내가 사람들을 좀 케어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주말 같은 때는 가족 만난다든지 이런 스케줄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쓰실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내가 사회적인 모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내 능력 발휘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날 뭔가 해보시면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우리 이번 별안님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별안님들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4번의 자막 한 수요일 파내 6번의 자막 slowedули 11번의 스킬 11번의 자막 4번의 자막 4번의 자막 4번의 자막 5번의 자막 2번의 자막 5번의 자막 5번의 자막 우리 3번 별안님들은 지금 왜 이렇게 번개가 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주변 상황이나 분위기가 뭔가 급변화를 겪었다거나 뭔가 놀랄만한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변화와 이동 이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주변 상황이 좀 바뀌는 일들 아니면 내 환경이 변화하게 되는 일들 기존과는 좀 달라지는 일들 아니면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가 멀어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의 움직임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것들이 확 바뀌게 됐다든지 좀 놀랄만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런 식의 일들 있는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4월 둘째 주에 계기일식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화토합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그런 계기일식과 화토합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뽑지 않으셨을까 싶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환경적인 변화들이 있는 분들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주지 같은 것들이 옮기게 됐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환경적인 변화가 생겼다든지 새로 취업하거나 이직하거나 아니면 그만두거나 누군가하고 이별하거나 헤어지거나 만나거나 뭔가 되게 놀랬다거나 이런 식의 그런 일들. 이렇게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가 이렇게 아팠었다니 여기가 이렇게 문제였다니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 다쳤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이 됐던 간에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 같은 게 있는 분들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은 주변에 좀 정신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요. 이런 저런 상황들이 터져서 내가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거나 좀 바쁘다거나 분주하고 그리고 여러 상황들을 해결하느라 좀 분주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3번 변화님들은 사실 아 누가 좀 이거를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 해결책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도움을 좀 요청하고 싶은 마음 누가 좀 나를 케어를 해준다든지 같이 좀 위로를 해준다든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린다거나 좀 뭔가 나를 편하게 해주는 무언가에 기대고 싶다거나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과거에도 무언가 내가 아 좀 길을 헤맸다든가 아니면 뭔가 걱정을 했다든가 좀 마음이 슬펐다거나 아니면은 아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일들이 있으셨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아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누가 좀 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같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하다못해서 그런 것도 되는 거죠.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기도 하는 거고 그런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가 원한 어떤 변화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주변 여건이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서 내가 원치는 않았는데 상황이 변하면서 새로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새롭게 무언가가 시작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몰랐던 어느 건강 이상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치료를 위한 새로운 스텝이 시작이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에서 이제 또 새로운 다른 그 사람이 없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또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는 뭐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내가 이제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어떤 새로운 시작의 스텝이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뭐든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한번 뭔가 새롭게 뭘 해보자가 되는 그런 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현실을 보지 않고 그냥 아 너무 지금 심리적으로 너무 지쳐가지고 안되겠어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널부러지면은 안된다고 지금 카드에는 나왔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고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해주고 나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뭔가 좀 꺼내주고 이렇게 좀 열쇠를 좀 줬으면 좋겠는 그런 위존적인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필요한 거는 좀 힘들더라도 움직여야 된다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이 바퀴가 나왔잖아요. 굴러가야 되거든요. 안 굴러가면은 얘는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굴러가게 하는 힘은 이제 우리 3번 별아님들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생기셨다면 그거는 아 이제 여기가 아니라 기존의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나가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기존의 뭔가의 안락감이나 아니면은 계속됐던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버리고 좀 힘들더라도 새로운 곳으로 좀 가봐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한번 날라가 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런 카드에서는 시험 합격 승진 이런 데에서 그렇게 아주 막 좋은 카드는 사실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제안을 받았다. 근데 내가 원래 가기로 했던 데다. 아니면은 내가 나는 원래 제안을 받아서 어디로 뭐 원래 이렇게 헤드헌터를 잘 당해가지고 돈 받고 늘 그렇게 가던 사람이야. 늘상 벌어졌던 그런 일들은 벌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벌어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주는 좀 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새롭게 뭔가 한 발짝 나가야 되는 때구나 요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정우는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주에는 잘못하면은 이제 이별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사이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갑자기 뭔가 서로 헤어진다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싸운다던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이 좀 갑자기 어떤 상황 때문에 거리가 좀 멀어지게 되거나 자주 못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약간 제외 관련 키워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될 법한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갑자기 어디선가 불현듯이 만나게 되면서 제외를 하게 된다던가 그러면서 관계가 다시 뭔가 돌아가게 된다던가 근데 이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아니라 헤어진 지 꽤 오래된 분들 한때 벌어지는 그런 일들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할 시기가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누구를 만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기가 카드상 조금 어렵습니다. 좀 더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과거의 연애에서 과거의 뭔가 가슴 아팠던 이별이나 이런 데에서의 상처 같은 것들을 좀 더 해결을 하신 다음에 이게 비록 주간 후세이긴 하지만 지금 카드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시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새롭게 누구를 만날 만한 그런 시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나 누구를 위존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누구를 만난다면 그거는 조금 나중에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위에 7장 카드는 월요일서부터 일요일까지를 뽑은 거예요. 지금 한 주를 살아가는 모습에 월요일 자체에서는 무언가 좀 즐거운 모습이 나왔어요. 한번 새로운 거 해볼까?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활동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럴 때 이성 만난다거나 연애한다거나 재밌는 거 한다거나 아니면은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나의 즐거움을 좀 추구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고 무언가 창작하거나 뭘 만들거나 제작하거나 이런 것에 좀 시간을 쓰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가 되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주에는 뭔가 내가 컨텐츠 같은 것들 제작하시는 분들 뭔가 기획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그런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적으로 좀 힘들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아 좀 약간 다운되거나 이럴 수 있는 때가 지금 화요일하고 수요일이에요. 이때는 컨디션이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 일이 손에 좀 잘 안 잡힌다거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 같은 게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 잠을 너무 늦게 주무시지 않도록 화요일 수요일은 컨디션 관리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한다거나 좀 욕심을 너무 과하게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막 이런 월요일 화요일 이런 때는 투자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행성이나 이런 거는 유의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이런 때는 되게 좋은 때고 오히려 지금 주말이 되게 피곤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뭔가 해야 될 게 많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을 좀 챙겨야 될 수도 있고 움직임이 좀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몸을 편하게 잘 씻어야 되는데 주말이 되게 바쁘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스케줄 잡지 않으시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난히 약간 이동수 관련된 카드들이 좀 나왔네요. 움직이셔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약간 좀 조심하긴 하셔야 돼요. 이런 주에는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높은 데 올라간다거나 뭐 이렇게 산에 간다거나 이런 데 갔다가 잘못하면은 다치거나 이것처럼 이렇게 낙상이라든지 어딘가 상의를 입는다든지 이런 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도록 평소라면 가지 않을 법한 곳에는 굳이 안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뭐 면접이나 이런 시험 합격 이런 건 언제 좋아요 이러시면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어려운 시험 합격에는 좋은 그런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 뭔가 제안받은 거라든지 내가 프로젝트 같은 거에서 뭘 해볼 만한 때다 그럴 때는 월요일이랑 목요일이랑 금요일입니다. 월목금은 내가 그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 이런 거 자신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때를 좀 더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베라님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번째 베라님들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번 베라님들은 2주에 뭔가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5번 베라님들은 2주에 뭔가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이거를 절대 뭔가 뺏길 수 없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유지를 해야만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와의 갈등 그다음에 트러블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뺏길 수 없다고 하는 게 나의 어떤 영역일 수도 있고 나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일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고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는 때가 돼요. 알카로운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약간 말도 예쁘게 좀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누군가하고 갈등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대놓고 싸운다거나 말썸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마음으로부터 조금 짜증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는다 이런 느낌이 좀 더 가깝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래 월급 주니까 참는다. 할 말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 많고 좀 편두통 같은 것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그런 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가족한테 지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집안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식구들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내가 좀 마음을 써야 되고 그런 것들까지도 컨트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건강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좀 트러블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카드가 만약에 건강이 안 좋으면은 2주에 빠르게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 그럴만한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빨리 병원 가서 뭐 그거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잘라내는 것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개인 운에 따라서는 수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 보이는 그런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 같은 거를 하신다고 하면은 수술은 잘 되실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해결하고 제거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지성적인 에너지를 쓰기에는 좋을 수는 있어요. 이런 예민함이 그런 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밀하게 보겠다. 이렇게 딱 언어용에 붙이고 앉아가지고 뭐 하나도 놓칠 수 없어. 이러면서 보는 거에선 그런 데에서는 어떤 성과 같은 것들을 낼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 되게 티미하거나 정확하지 않고 실수를 연발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우리 4번 별안님들의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주변이 나를 좀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엄청난 어떤 시험이라든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붙는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좀 더 보셔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에서도 뭔가 보면은 실수라든지 뭔가 빼먹는 거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작은 거에 신경을 쓰다가 정작 큰 거를 놓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내가 정말로 봐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는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챙기셔야지 되고 그리고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좀 내려놔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챙길 때 좀 더 내 생각이 바르게 설 수 있고 나의 그런 지적인 능력 같은 것들도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은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봐야 될 것, 정말 집중해야 될 것에 정확하게 집중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지금 조언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운 같은 경우는 커플이신 분들은 지금 상대방이 되게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많고 짜증도 좀 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상대방 같은 경우도 지금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하다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되게 자주 못 본다거나 연락이 좀 됐다 안 됐다가 막 이런다거나 아니면 몸은 일이 있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에 약간 서로한테 신경을 많이 써줄 수 있을 법한 서로가 마음의 여유가 좀 없는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이에서 좀 갈등이 생긴다거나 너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너무 바른 말만 하면서 사실 연애라든지 사람 사이에서는 감정이 흘러야 되는데 감정이 좀 얼어붙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감정이 좀 배제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좀 트러블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생긴다든지 이럴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좀 놀 거는 좀 나라. 일종의 포기할 거는 조금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연애하거나 누구 만날 그런 시기는 아닌 거죠. 그리고 본인도 생각이 없으실 거야. 마이 카드는.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쓰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트레스 받아 그런 거네.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게 더 많고 내가 지금 신경 쓸 게 더 많지 내가 지금 연애나 이런 데다가 내 감정을 소모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런 2주에 애정원과는 크게 인연이 없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위에 7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뽑은 카드예요.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의 모습에 물원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첫 시작은 우리 변화님들이 사람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공감도 잘하고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여건상 잘 안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뭔가 월요일은 컨디션이 오히려 좀 약간 축 처진다거나 몸이 좀 무겁다거나 생각이 팍팍팍 돌아가거나 이러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들이 다 좀 모호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그런 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셔서 이제 다음 날이 되면은 이제 좀 정확하게 뭔가 일들을 세분화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내가 내 가족이라든지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우리 사본 변화님들이 유난히 가족들과 관련된 카드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의 집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식구라든지 가족과 관련된 문제, 가정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좀 해야 된다거나 좀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무언가를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거나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종의 약간 책임감 같은 것들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좀 에너지가 나고 좋은 때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가장 그래도 좀 휴일이라서 그런지 좀 더 기운도 나고 에너지도 있고 내가 좀 힘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때가 돼요. 평일은 좀 바쁘시고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수요일 같은 경우는 회식이라든지 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화수목금이 지금 다 바쁘거든요. 하셔야 되는 게 좀 많은 그런 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그렇게 한 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4번 베라님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베라님들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5번 베라님들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우리 5번 베라님들은 뭔가 제안 받으신 게 있으실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런 프로젝트 어때? 이런 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귀는 걸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제외와 관련될 수도 있고 아무튼 누군가가 뭐를 같이 좀 해보자거나 아니면 이런 걸 해결해 달라고 한다거나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같이 좀 한번 풀어보자고 같이 좀 해보자고 그런 제안 같은 것들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약간 주변 환경 같은 것은 어떤 기회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거래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이런 프로젝트 아니면은 뭐 이런 팀에 가서 한번 해볼래? 저런 일 한번 해볼래? 저런 공부 해볼래?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엇이 됐던 간에 좀 누군가에게 호의라든지 좋은 제안이나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은 뭐 프로포즈가 될 수도 있겠죠. 진짜로.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우리 5번 변화님들이 되게 주의 깊게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말 새롭게 뭐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해도 될까? 뭐 새로운 직책을 맡아도 될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될까? 뭐 그런 제안들을 내가 수락해서 뭐를 해도 될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좀 밤늦게 잔다거나 생각이 좀 많다거나 그러실 수도 있고 뭔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늦게까지 책 본다든지 한창 뭐 배움에 푹 빠져 있다든지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뭔가 열심히 파고들거나 이러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제안받은 것들을 가지고 그거를 결국은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뭔가 새로운 거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겁을 내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아 나 그냥 원래 하던 거 할래 이게 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을 한다든지 저런 걸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하던 것들을 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과연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안 하고 나는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할래. 크게 바꾸지 않을래. 그 제안은 고맙지만 나는 거절하겠어. 뭐 이런 모습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5번 벼라님들이 운이 나쁜 때는 아니에요. 주변에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뭔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한 3, 4달 더 있다가 아니면은 뭐 한 3년, 4년 더 있다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으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정적인 한 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크게 뭔가 변화가 있다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러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주에는 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원래 이번에 쉬려고 그랬어요. 한 3달 정도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그러지 말고 그냥 일 같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별안님은 생각하다가 난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굳이 일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계속 일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누가 좀 쉬고 놀자. 그러면은 아니 나는 쉬고 놀지 않고 계속 일할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내가 하던 것을 고수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지금 이번 상황이 좀 주변에 유혹이 좀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놀자 아니면은 더 좋은 조건 이게 좀 더 낫다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잘 안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시험 합격, 승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내가 공부해오고 준비해온 것들에 있어서 좋은 결과 기대해볼만 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취물들 같은 것들 있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틀어박혀서 딱 이렇게 중심 잡고 공부하는 그런 때가 될 수 있어요. 노는 것보다는 공부하자. 이런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언 카드로도 지금 당장의 어떤 유혹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봐라고 하기 때문에 좀 이상도 높게 가져라. 당장의 어떤 이득이나 당장의 현실적인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비전 같은 것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연애운 같은 경우는 커플이신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자주 못 보는 때가 되실 수 있어요. 장거리 연애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빠서이실 수도 있는데 두 분이 자주 만나기 좀 어려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2주에 서로 싫어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싸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가 각자 해야 될 게 많고 스트레스도 좀 많고 일도 많고 바쁜 겁니다. 그래서 좀 만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은 때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뭐 한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외를 생각한다거나 옛날 사람을 생각한다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밤이 되면은 자기 전에 내 생각이 좀 난다거나 아 뭐 왜 그랬지 막 이제 이런 생각 같은 게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외 관련 이슈가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것인가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연락이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뭐 연락 와서 만나자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때는 된다. 만약에 제외 관련 이슈가 있으시면 그리고 싱글이신 분들은 지금 내가 연애를 안 한 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이시지 않을까 이 카드 뽑으신 분들은 근데 지금 나한테 주변에 이성이 아예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긴 한데 근데 그닥 지금 연애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오본별아님들이 그래서 주변에 이성은 있으나 내가 관심이 없다. 그래서 뭐가 생기는 그런 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위에 7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모습을 뽑은 건데 지금 월요일이 금성 카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금성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뭔가 영업이라든지 미팅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거래 계약 같은 일들 관련되는 일들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거나 그런 약속과 관련되는 일들 아까 제안과 관련된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것들 누군가의 도움 같은 것들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애정 관련 이벤트와도 관련이 있는 때가 돼요. 그래서 2주에 애정운이 언제 있습니까? 라고 하시면 월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애정운이 있는 시기가 될 수 있고 지금 보면은 평일에 월요일 제외하고 다 바빠요. 지금 화, 수, 목, 금이 다 지금 밤새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정신없어요. 또 뭐 새로운 프로젝트도 해야 돼요. 바쁩니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이 되게 분주한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은 좀 바쁘게 보내시고 주말이 좀 편해지시는 것 같아요. 주말이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좀 하고 좋아하시는 거 뭐 배우실 수도 있습니다. 주말 같은 때 그리고 자기 개발도 좀 하고요. 그리고 좋은 인맥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후원이라든지 도움 같은 것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일요일 같은 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때 주말이 운이 좀 좋네요. 평일은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운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금전운 언제 좋아요? 라고 하시면은 월요일하고 일요일이 금전운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금전운도 되고 그리고 소비지출도 되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돈 쓰는 데가 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는 게 또 일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열쇠가 나오고 여기도 열쇠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해결을 좀 도와주는 그런 일들 이럴 때 벌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5번 별안님들 이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주간 운세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감사합니다.